11만 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전진 바이오팜입니다. 전진 바이오팜, 은, 는 동사는 2004년 9월에 설립되어 천연 유래 소재로 이루어진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해 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 방지하는 피해 감소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생활용품 제품, 동물용품들로 확장함 또한, 화룡품 사업군, 동물용품 사업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규사업 부문인 기생충, 시라이스, 피해 감소제를 연구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04년 9월에 설립되어 천연 유래 소재로 이루어진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해 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 방지하는 피해 감소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조류 피해 감소제 및 포유류 피해 감소제 등의 유해 동물 피해 감소제와 방충 방향제 등이며, 관공서 및 공공기관, 홈쇼핑,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대시 신규 사업으로 연어의 기생에 피해를 주는 외부 기생충, 시라이스, 퇴치에 효과적인 소재를 개발, 상용화 추진 중이며, 닭진드기 피해 감소제 개발 진행 중 재무 대시 조류 피해 감소제와 세탁용품의 판매 부진에도 포유류 피해 감소제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캡슐형 세탁세제와 폐사료 슬래시 폐송품의 매출 반영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으로 판관비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신규 사업 반영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및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유해 동물 피해 감소제의 판매 증가가가 기대되며, 캡슐형 세탁세제의 OEM 공급 확대, 반려동물 사업 확대로 인한 본격적인 매출 반영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2년 12월 21일 기준 장마감, 전진바이오팜의 시가 총액은 27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전진바이오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08위입니다. 전진바이오팜의 상장 주식수는 684만 주입니다. 전진바이오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전진바이오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5.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3.1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8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68배, 14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억원, 마이너스 19억원, 마이너스 3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억원, 마이너스 34억원, 마이너스 21억원입니다. 전진 바이오팜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9번지 88%이고 유보율은 269.19%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8.95이며 전일 대비해서 4.34-0.1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5.7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7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진 바이오팜의 2022년 12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4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4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398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진 바이오팜의 종가는 3945원이며 주가가 전진 바이오팜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진 바이오팜의 종가는 3945원이며 주가가 전진 바이오팜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전진 바이오팜은 거래량 만 8백의 순도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880조, 한국증권에서 1881조, 삼성에서 1500조, 브릿지증권에서 1200조, 이베스트에서 929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454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2991조, 키움증권에서 2339조, NH투자증권에서 523조, 유한타증권에서 117조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100일 흔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진 바이오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전진 바이오팜 전 지원이ë 전진 바이오팜 주가acaksın 전진 바이오팜 전질 바이오팜и 전진 바 Tianhe Fernández 전진 바이오팜 전진 바이오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